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반도 냉전 부추기는 대규모 한미연합연습 중단 및 평화적 대화 촉구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국회의원 윤미향입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열어가야 할 올해 남북 사이의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채 출구가 없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만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경제위기 그리고 전쟁위기까지 우리의 삶을 한꺼번에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한국과 미국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연합연습은 역대 최장기간 진행되며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포함해서 한미 해군과 해병대 병력이 투입되는 사단급 상륙 훈련인 쌍용 훈련과 참수 작전인 연합특수 작전 훈련이 진행되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리미티급 10만 톤 핵 추진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훈련과 또 일본 자위대가 동원되는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 전개도 예측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에 북한은 세 차례 미사일 발사로 한미연합연습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평화를 말하기 어려운 시기일수록 평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더욱 커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시민단체들과 해외 동포들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라는 공동행동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3월 7일 한국과 미국 국제시민사회 844개 단체가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전개되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을 한미 당국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군사연습이 종료되는 날까지 활동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도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 세계 평화로 한 걸음 나아가자 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 상황을 우려하고 한미연합연습 중단과 평화를 열기 위한 대화를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대결적 대북정책으로 인한 군사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프리덤실드 훈련 역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군사훈련을 애고하고 있고 북한 역시도 이에 대응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훈련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한 동북아의 대중 대북 신냉전 질서에 편입되는 것은 국익에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표된 강제동원 정부 대책과 애고된 한일정상회담도 결국 한일군수지원협력과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이번 대규모 한미군사연습은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이어져 자유대에 한반도 진출 구시를 줄 수 있는 반역사적 강제동원 대책을 철회하고 한일정상회담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홍걸 의원입니다 제가 국회 외통위에서 과거에 외교부 장관에게 질문을 했을 때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을 의향이 있는 것이냐 했을 때 분명히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또 러시아나 중국을 잠재적 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답을 했는데 상황은 점점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군사훈련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을 계속 자극하는 군사훈련이 과연 평화에 도움이 되는지 또 북한이 과거와는 달리 군사훈련 기간 중에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대응훈련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수위를 높여가는 것이 과연 한반도에서 국지전의 가능성을 높이지 않는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따져봐야 할 때라고 합니다 군사독재정권 10년보다 검사독재정권 1년이 더 징그럽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국내 정치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이 막무가내가 남북관계에서도 작동한다는 게 정말 걱정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의 결과를 모르는 걸까요? 지금 김홍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묵과할 수 없는 그런 만행입니다 실제로 우리처럼 분단 상황인 경우에 평화는 절대 가치입니다 평화는 시민들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평화 없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연합연습을 역대 최장으로 그것도 훈련이 아니라 연습으로 격상시켜서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한 이런 훈련을 한다는 것이 정말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어찌되든 민족의 미래가 어찌되든 아무 상관은 없다는 겁니까? 정권만 유지할 수 있으면? 이런 망동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된다는 것에 정말 격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긴장하고 대치할 때마다 시민의 안전과 민생이 위협받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평화가 있을 때마다 평화가 이루어질 때마다 공존의 분위기가 확산되어 갈 때마다 민생이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한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중단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더 이상 냉전 분위기를 악화시키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대화로부터 비롯합니다 한반도 냉전 부추기는 대규모 한미연합연습 중단 및 평화적 대화 촉구 기자회견 문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한미연합연습 중단하고 평화적 대화에 나서라 한국과 미국은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시행한다 이번 한미연합연습은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해 역대 최장기간인 11일 동안 중단 없이 연속해서 진행되며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포함하여 2018년 이후 정구급연합 실기동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연습 기간 중 한미는 쌍룡연합상륙훈련과 연합특수작전훈련 등 20여 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미국의 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전개에 참여하는 연합항모강습단 훈련과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도 추진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연합연습은 기존에 실시하던 격퇴 방어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한미연합군의 반격 및 북한 안정화 작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과거 연합연습과는 달리 훈련 전반의 북한 안정화 작전을 다루는 것으로 대북 참수작전 성격의 티크나이프 등과 함께 북한 지휘부 축출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라는 의미다 북한은 이러한 한미연합연습에 반발하여 한반도에는 무력 충돌의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지난 9일 북한은 근거리 탄도미사일급 사거리에 탄도미사일 6발을 발사하여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고 12일 새벽에는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였다 북한은 올해 2월 초 한미의 연합공중훈련에 반발해 2월 중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한미일은 동해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하였고 북한은 다시 전략순항미사일을 4발 발사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다 더 이상 적대의 악순환을 두고 볼 수는 없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한반도는 신냉전 대결의 새로운 전장이 될 수 있다 강대강 대치가 날로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한미연합연습은 평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키울 뿐이다 유엔 헌장상 자위권은 타국의 무력 공격을 받은 국가가 침략을 저지 격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소위 예방적 자위권은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전쟁을 개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무력 사용을 학대하기 위한 주장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유엔 헌장 제51조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또한 한미연합연습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선제타격, 반격 및 북한 안정화 작전 등은 국제관계의 기본 원리이자 국제법이 성립하는 토대인 국가주권 상호존중 의미에 위배하는 것이며 유엔 헌장이 금지하는 무력 위협에 해당한다 한미연합연습과 북한의 군사훈련이 높은 수위로 계속되어 한반도에서 점점 격해지는 군사적 충돌 위기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남북은 이미 두 차례 한미연합연습을 축소 중단하고 남북 대화 및 북미 대화를 한 역사가 있다 1991년 핵문제 해결을 포함한 실질적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실내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병력을 30% 축소하여 실시했고 1992년에는 아예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했다 2018년에도 남북 북미 대화를 위해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한 바 있다 제재와 군사 위협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와 유연한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우크로나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동맹이 전쟁을 예방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동맹 그 자체가 아니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반도 전쟁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즉각 대규모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라 2015년 구력적 위안부 한일합의는 한일군사정보보협정으로 연결되고 사드 배치로 기결되었다 2023년 구력적 강제동원협상은 한일군수지원협정으로 한미일군사동맹으로 이어져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구상을 완결시키려는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통탄을 짓밟고 강행되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냉전적 대결을 불러올 한미일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훈련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 2023년 3월 15일 국회의원 강민정, 강은미, 김두관, 김승남, 김홍걸, 민형배, 배진교, 용혜인, 윤미양 3.…" 한글자막 제공 및 가져왔더니